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탄소강관, 스테일리스강관 제조 동방선기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9%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2.8% 비용의 증가율은 0.9%입니다. 매출은 증감을 반복 2021년부터는 소폭 증가 중입니다.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0.6%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7.6%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 비용은 주로 원재료비이며 그 외 외주가공비 급여가 있습니다. 10년 루계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루계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173억원이며 같은 기간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134억원입니다. 유형 자산은 주로 토지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비율은 31%로 적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162%로 일반적인 보유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 차익규모는 현금규모와 비슷하며 재무구조는 보통 수준입니다. 10년 루계 주주환원율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루계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는 중이며 지난 10년간 자사조매입 3회 총 17억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동방성기였습니다. 2. 석